자연스럽게. 저희 첫날, 오늘 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? 저희도 자세한 정보를 드린다고 하고.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뵙고 싶었습니다. 잠깐만요. 하니 알아요? 대박. 하니 알아요? 우와, 이렇게? 누가요? 하니 씨 형도 떨어질 것 같아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, 저기 하니 씨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? 진짜? 하니 씨가 fly to the sky. 아니, 설명은 우리가 제대로 했었다네. 제가 TV를 안 봤어요. 하니 씨는 스케줄 때문에 콩콩에서 바로 넘어오시고. 되게 의욕이. 그. 여보세요? 누나, 누나네요. 누나? 누나네요. 누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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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누나? 누나 말 달려. 말 달려. 감사합니다. 족장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태희 씨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 왕팬입니다. 저 아기 잘 낳으시고 나중에 좀 컨디션 좋으실 때 저희 정글의 법칙 부부특집 할 거거든요. 그때 꼭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진짜 대박이겠다 그러면. 저는 진짜 정글의 법칙 너무 애청자고. 정글의 법칙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대단히 올게. 한이. 한이.